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요. 예금을 한, 금융거래를 했던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됨으로써 돈을 돌려붙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1인당 5천만원씩 보호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게 항상 좋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가 그래서 안 좋은 경우도 있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 좋은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이용 시 최대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게 된다면 가입한 고객들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없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금융기관들이요. 자기 회사는 금융기관인데 굉장히 우량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마음 놓고 가입하세요 하고 조용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 말을 믿어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2008년도 서우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요. 세계 최대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중에서 최대 1, 2위를 놔두는 AIG 생명이 망할 뻔했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망했겠죠. 그 다음에 세계 1, 2위를 자랑하는 시티뱅크 은행이죠. 은행이 또 망할 뻔했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망해버렸겠죠. 그런 시티은행이나 AIG 생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량하다고 하는 은행이나 보험사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당장은 망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물한 개요리가 되기 때문에요. 우량하다고 생각하는 금융기관이 현재는 그럴지 모르지만 몇 년 후, 몇 십 년 후에는 분명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량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망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말만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혹시나 지속적으로 1, 2년 정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거래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요. 고객이 금융회사와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혹시 망할까 봐 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망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예금지급 불능사태가 벌어진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서 예금보험금을 고객한테 지급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상품을 좀 알아볼까요? 파란색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이고요. 빨간색은 예금자 보호가 안됩니다. 은행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예금 같은 경우 요구불 예금들 있죠? 당연히 보호되죠? 정기예금, 저축예금 다 됩니다. 표지여음 등도 되고요. 정기적금도 되겠죠? 주택청약부금도 되고요. 외화예금도 된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들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원본이 보존되는 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양도성 예금증서 CD라고 하죠? 그 다음에 RP 안됩니다. 그 다음에 펀드는 기본적으로 안된다는 거 아시겠죠?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AF 등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한 채권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안되는데 대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거기에서 별도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중에서 확정급여형, DB형이 되겠죠? 기업이 책임지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상품이 됩니다. 안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특정금전신탁 중 실적배당형 신탁도 안되고요. 개발신탁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나 아니면 자산운영사들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죠. 예금자보호가 되는 경우는요. 증권의 매수 등이 사용하지 않고 고객계좌의 현금으로 남아있는 잔액들. 보호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A의 페미프트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자보호되는 상품들. 아니면 원본이 보존되는 금전신탁 등등이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금융투자 상품들, 뮤추얼펀드, 수익증권, MF들은 안되고요. 청약자 예수금 등도 안되고요. RP 안됩니다. 랩아카운트 관련된 것들 안되고요. CMA,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CMA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발행채권 등도 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도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예금자보호가 되는 보험 보겠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은 됩니다. 퇴직보험 되고요. 변액보험 계약 중에서 주보험은 안되고요. 특약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안되는 것들이 있어요. 법인이 계약자인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동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이나 재보험 계약도 안됩니다. 변액보험 중 특약은 보호가 되나 변액보험 계약 중 주계약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DB형 퇴직연금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종합금융회사 아니면 상호저축은행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종합금융회사 먼저 볼까요? 발행어움, 표지어움, 그 다음에 CMA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CMA는 예금자 보호가 안되지만요. 종합금융회사에서 발행하는 어음관리계좌 CMA는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되지 않는 것들은요. 당연히 수익증권, 뮤추얼폰, MF 등이 되겠고요. RP나 CD나 CP 기타 종금사 발행채권 등은 되지 않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중앙은행 좀 볼까요? 보통 예금들 되겠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 관련돼서는 DC형이나 IRP는 되고요. 그 다음에 ISA에 편입된 예금자 보호 상품되는 상품들도 되고요. 안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축은행 발행채권, 채권은 일단 안된다고 봐야 되죠. 후순위채권 안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DB형 퇴직연금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과 안되는 상품이 있어서 구분했는데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라면 가입했을 때 얼마큼까지 보호해 줄까요?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서 1인당 금융기관별로요.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5천만원을 보호해 줬다. 그러면 5천만원에서 이자가 붙었다면 또 세금을 떼겠죠. 5천만원까지만 보호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과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 소리가 뭐냐면 1억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해 주고요. 5천만원은 보장해 주지 않는다. 대부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산에서 남은 배당금이 별로 없거든요. 소정의 이자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전에 약정된 이자일까요? 아닙니다. 예금자와 거래금융회사와 약정된 이자, 그거랑 비교합니다. 무엇을 비교하느냐?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미일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서 둘 중에 낮은 이자율을 적응해서 지급을 한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보장은 뭘까요? 농수협 지역조합 있죠? 되지 않습니다. 농협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만, 농수협 지역조합, 다 옛날에 단위조합이라고 했는데 지역조합입니다. 여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보호가 되니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 보호준비금을 통해서 가입자들, 계약자들한테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되죠. 그런데 우체국은 어때요?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해 준다. 하니까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금자 보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한 금융기한에 계약자별로 5천만원까지만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천만원이다. 그러면 전액이 보장되겠죠? 5천만원이 되면 5천만원 보장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10억원을 넣은 사람이 있대요. 부자죠. 그러면 이분은요. 1인당 5천만원밖에 보장을 안 해줍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억 5천만원은 그 자리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고액자산가들은 예금자 보호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5천만원씩 기간별로, 금융기관별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억원인 정도라면 2개의 금융기관에 분산해서 예치할 수 있지만 10억원이면요. 20개 금융기관에 분산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00억원 가지신 분이라면 200개에 분산 투자한다는 건 많이 되겠습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10개 기간에 나눠서 내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참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예금자 보호를 이런 식으로 보호한다면 내 재산이 과연 안전할까요? 정말로 피곤한 솔루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죠. 바로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에 가입해버리는 겁니다. 역발상 기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면 5천만원까지 보장해 주는데 5천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10억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원짜리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 상품 중 변액 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펀드형 상품이잖아요. 실적 배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변액 연금에 10억원을 가입을 했다. 그런데 해당 생명보험사가 파산했다. 그래도 전액을 보장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펀드로 운영됩니다. 변액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자가 판매사, 보험사의 돈을 내죠. 매월 정립을 한다든가 일시금을 납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특별계정에다가 보험사는 그 돈을 넣습니다.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이 있는데 일반계정은요. 바로 보험사의 자산이고요. 특별계정은 신탁받은 겁니다. 고객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사가 망하면 거기에서 예금자 보호해주고 뭐해주고 해서 파산해버립니다. 그러나 특별계정은 망했다 하더라도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계정에서 계약자 정립금을 운영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수탁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러면 운영사 등에 의해서 수탁은행에 지시를 합니다. 운영 지시. 주식이나 채권이나 파생상품들을 사라고 하죠. 그래서 실물이 없고 거의 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간접 투자되는 그런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특별계정에 계약자 정립금을 쌓아뒀다가 고객한테 안전하게 지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펀드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판매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특별계정을 손댄 수가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변액연금은 안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것들은요. 그런 펀드적인 어떤 운영원리보다도요. 보험업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계약을 운영하는데요. 특별계정에서 운영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 한번 볼까요.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과하는 자산에 대해 다른 특별계정에 속과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 일반계정이죠.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된다. 그거 왜 그러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책임하여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계정이라고 해서 General Account, GA라고 하거든요. 그쪽에 있는 상품들은요. 보험사가 파산하면 예금자 보호에서 5천만 원 보상해 주고 끝납니다. 그러나 Special Account, SA라고 하는 특별계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파산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런 특별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들은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 특별계정은 이 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본다. 투자신탁으로 간주한다. 투자신탁. 신탁형 상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탁형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안전하게 보관이 되니까 보험사 파산시에도 안전하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신탁형 상품으로 변액 상품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법에 또 어떻게 나와 있냐 보겠습니다. 신탁법에 보시면 21조에 보면 강제집행의 금지. 신탁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을 못 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 그거 외에는 절대로 수탁자의 파산재산에 구성되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수탁자가 망하더라도 파산재산에 합쳐져서 그것을 가지고서 채권자한테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신탁재산은 고객의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험사의 파산시에도 그래서 채권자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탁재산이 뭡니까? 특별계정의 변액 상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탁재산은 계약자 고유의 자산이기 때문에 망하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보험사라 할지라도요. 우량하다 할지라도 10년, 20년 뒤에 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또 5천만 원을 초과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요. 예금자 보호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안전하게 내 돈 10억이 됐든 15억이 됐든 무조건 내 돈에 대해선 손을 못 대게 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한 금융기관에서 내 돈을 다 넣을 수 있어요. 100억도 가입 가능합니다. 물론 1조도 가입이 가능하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서 아주 행복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액 상품, 바로 변액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을 10억 원을 넣는데 회사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적립금이 9억 5천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는 9억 5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10억 원을 넣는데 15억이 됐다. 그러면 15억 전체가 다 안전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량한, 아니 커다란 생명보험사가 망한다. 그대로 내벼놓은 적은 없다는 거죠. 보통 다른 보험사가 P&A 방식으로 자산부채로 이전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액 상품은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될 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요. 돈보는 보험,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 더 좋은 것이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보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